신 소장님도 피해갈 수 없는 해운주, 오늘 해운주를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마침 저도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해운주 사실 2, 3주 전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하나씩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건설주 중에 시멘트를 집중적으로 했던 거고 이제 자세히 토파 보는 시간들이죠. 좀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 해운산업이에요. 그래서 해운주들 삼형제를 한번 볼게요. 한진해운이 안타깝게 중간에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퇴출됐지만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호환기에 한진해운이 있었다면 같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HMM이 대장이죠. HMM은 컨테이너 선사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HMM 주가 차트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은 없었고요. 지금 얼마. 와, 올해 초에 만 원대였는데 3만 6,700억까지 올랐네요. 저희가 이게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전문가들 있으실 때마다. 지금 진짜 추천한다 해도 되는 거냐고. 이미 오른 거 갖고 나오신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운업이 힘들 때 밑바닥에서 함께 하셨던 주주분들은 지금 여러분들끼리 같이 모이셔서. 진짜 모이라는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환호하시고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버티고 버티셨던 분들에게 선물이신 것 같고. 계속 핍박받고 해운주 되겠냐 무시당하고 이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 수익 많이 나셨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뒤에 확인하고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확인하고 확인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계속 올라버렸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HMM은 그렇게 갔고요. 대안해운하고 펜오션이 벌크선 사이에요. 벌크선. 뚜껑이 없는 광물이나 이런 곡물 실어 날리는.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제 BDI 지수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발틱해운 운임지수라고. 여기도 지금 오르는 바람에 펜오션 대원 해운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임지수가 오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뭔가요? 정리해보면.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배가 없어서 물동량은 늘어나야 되는데 경기는 회복이 되고 배가 없으니 배 몇 개 있는 것들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가치가. 지수가. 그래서 이제 이 해운사들이 그럼 뭐를 생각하겠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호황이 되나? 그럼 우리가 빨리 다음을 준비해야지. 빨리 지금 이 운임지수가 오른 거에 곱하기 배수를 해가지고 매출을 더 많이 일으켜야지. 그럼 배를 주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를 주문해서 주문을 받아서 배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제 조선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이죠.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었고 2007년도에 50만 원을 갔었던 종목이고.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에 있는 지주회사고 이 밑단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조선회사들,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조선회사들을 이끄는 중간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굉장히 많이, 15만 원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느리지만 계속 수주를 날리면서 지금 밑바닥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예전에 이 유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 해양플랜트 사업에 엄청 투자를 해서 해양플랜트가 뭐냐면 그 바다에 띄워놓고 가스, 석유 캐고 이런 거예요. 거기다 했는데 유가 급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다 재고로 남아있던 거거든요.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 주문한 측에서 우리 지금 돈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해버리면 만들다가 바다에 둥둥 떠 있어서 고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이제 버티고 극복해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더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잘 가는 거는 현대 미포조선이죠. 현대 미포조선은 가장 빨리 돌아와요. 뭐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배를 만들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요. 돈의 회수가 빠른 거죠. 제2의 HMM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를 설명드린 거는 밸류체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선회사까지 가버렸어요. 현대 미포조선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거는 가장 느리지만 현대 미포조선은 이미 장기 이동평균선 역배열로 되어 있었던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20개월 전부 다 뚫고 위로 갔어요. 지금 벌써 현대 미포조선이 조선주의 대장이고요. 벌써 2014년도 고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조선사는 해운사에서 주문을 받았죠. 배를 만드는 계약서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주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딱 딱 포인트만 집을게요. 여기서 이제 이중연료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HSD 엔진.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어요. 이중연료 엔진은 뭐냐면 지금 벙커CU도 사용할 수 있고 오염 많이 되는 거. 그리고 친환경 LNG도 쓸 수 있는 거. 번갈아서 이중연료를 그때그때 따라서 먼 바다에서는 벙커CU 쓰고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 오염시켜버리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눈치 봐가면서 LNG 쓰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는 좀 오염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과도기예요. LNG로 가기 위한. 그거를 HSD 엔진이 만들고 이중연료 엔진을. 그다음에 세진중공업이 있어요.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아서 배를 만들 때 세진중공업한테 우리 선원들이 근무할 여기 조타실이라든가 이거 좀 승무원들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무원들이. 승무원들이 자야 되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세진중공업이 그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요. 부가적으로 스크러버가 하는데 긁어내가지고 오염 안 되게 버려야 되는 거. 그거 하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일단 조선사가 잘 되면 세진중공업이 같이 껴가지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갔고요. 이미 다 갔어요. 그다음에 피팅 업체 3개 있죠. 3대 피팅 업체.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어제 성광밴드랑 태광이 10% 가까이 갔어요. 두 개 다. 피팅, 이음새. 이음새 만드는 업체. LNG선이 많아지다 보면 LNG선을 LNG 연료를 왔다 갔다 배 안에서 옮겨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음새가 많이 필요해요. 그게 그것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LNG 본행제 만드는 업체에요.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딱 절반씩 우리나라의 본행제 시장을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LNG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LNG 얘기가 왜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중국이 석탄발전을 주로 하다가 지금도 석탄발전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에서 스모그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질 받아도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자기네 국민들도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상하이에 완전히 흙, 흙. 완전히 흙이에요, 흙. 중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대세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나 LPG 발전을 느려요.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한 LNG나 LPG를 싣고 다른 나라에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운반해야겠죠. 그래서 LNG 운반선 수요가 친환경 바람타고 늘어나요. 그거는 LNG 운반선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LNG 운반선에 해당하는 건? LNG 운반선이에요. 여기서 용어를 잘 아셔야 돼. 헷갈리게 쓴 게 많아서. 운반선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LNG를 운반하는 선인데 LNG 운반선의 연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가 아니라 연료는 무엇일까요? LNG를 운반하고 있으니까 LNG를 조금씩 뽑아서 연료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일반적인 지금의 배들은 뭘 쓴다고 했죠? 벙커CU라고 황이 많이 발생되는 걸 써요. 그런데 LNG 운반선은 LNG를 뽑아서 LNG 연료를 썼단 말이에요. 그동안도.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연초부터 백고동 울린다고 뉴스 나오면서 수주했던 게 뭐예요? 아까 HMM이 쏘아올린 공 뭐죠? HMM은 컨테이너 선수잖아요. 컨테이너 선을 사다가 빌려주고 돈 받는 회사예요. 그런데 컨테이너 선이 부족해졌잖아요. 컨테이너 선이. 그래서 컨테이너 선을 주문을 많이 하겠죠. 그걸 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다 땡겨왔어요. 컨테이너 선. 그다음에 대형 유조 선.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연료로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LNG. 그래서 이건 LNG 운반선이 아니라 LNG 연료를 쓴다고 해서 LNG 연료 추진을 앞에 갖다 붙이시면 돼요.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 LNG 연료 추진 대형 유조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싹쓸이 수주를 했어요. 싹쓸이 수주를 했고 그래서 지금 IMO라는 국제회사기구에서 이 LNG 연료를 써야지만 되는 상황을 지금 조성시키고 있어요. 선박의 연료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LNG가 보니까 제일 많이 감소시키는 거는 황사나무라고 분진 배출이 100% 감소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LNG 선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LNG 선이 비싸니까 아까 중간 과도기 단계로 뭐를 한다? 이중 연료를 한다. 그래서 두산 엔진에서, HSD 엔진에서 하는 이중 연료가 잠깐 지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LNG 연료 선으로 이제 완전 궁극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먼 미래에 뭐가 있을까요? 수소나 암모니아. 수소 암모니아까지 가기 위한 또 과도기가 LNG. 이거예요. 지금은 수소 암모니아는 멀고 지금 어쨌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지금 주로 수주하는 건 뭐냐면 대형 유조선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일본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객선이요. 일본은 다 포기했어요. 일본이 LNG 선이 된다고 해서 LNG 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랑 중국이 너무 잘 만드니까. 아니요. 중국도 망했죠. 중국이 LNG 선을 만들려고 하다가 LNG 선 하나가 퍼졌어요. 퍼지고 그 다음에 지금 수주를 받았는데 납기를 못 지키고 지금 못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이제 여객선으로 그냥 자기 여행 사업한다고 떠나버렸고 중국은 자꾸 신뢰를 깨고 있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LNG 선. LNG 운반 선 아니면 LNG 연료 추진 뭐뭐뭐 LNG 연료 추진 뭐뭐뭐 선들이 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앞으로 나올 것도. 그리고 아까 수소선으로 가도 마찬가지. 수소는 뭐냐면 LNG는 마이너스 163도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수소는 액화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에서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발화가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기체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로 변환시켜가지고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술, 본행제 기술이 그래서 필수적인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 마이너스 163도로 보관하는 본행제 기술을 한국 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이에요. 그래서 한국 카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가 증발하거나 기화를 방지해주는 2차 방어벽 세컨더리 베리어. 이거까지 생산을 합니다. SB. 그러니까 처음에 안에 본행제가 들어있는 화물창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니까 2차 방어벽까지 입혀요. 그런데 그래서 얘는 1차 방어벽, 2차 방어벽을 다 하는 거죠. 한국 카본은. 그리고 요즘에 자회사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아서. 요즘에 사회의사도 보시더라고요. 사회의사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사회의사로 자꾸 엮이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치 테마주가 요즘 아무래도 성버전의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옛날에 쳐다도 보지 않던 사회의사에 자꾸 무슨 동문이 끼어있고 있는데 그게 날아가버리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논외로 하시죠. 자회사는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화기업 어제 또 같더라고요. 동화기업. 동화기업. 자회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카본의 자회사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LNG 본행제만 지금 하다 보니 그럼 조선산업에 너무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산업이 한 번 거꾸로워지니까 2008년 이후에 10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사이클을 많이 탄다. 한국 카본 경영진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016년 1월 달에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IAI와 무인항공기 합작사 설립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합작사명이 KAT예요. 이게 요즘 핫하잖아요. 도심항공, 도심 무인항공. 이제 김포공항에 떨어져서 김포공항에서 집까지 무인 드론 택시를 타고 집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체증 없이? 그렇죠? 이거를 개발하고 지금 최첨단 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FE 펜서를 개발하고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무인항공으로 엮일 모멘텀이 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핫한 거 하나 있죠. 풍력발전. 요즘에 두산중호흡이 어떻게 변신했어요? 두산중호흡이 옛날에 계속 여러 가지 하다가 다 어그러지고 지금 원전도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풍력발전으로 완전 돌렸어요.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바람을 맞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죠. 특히 날개인 블레이드. 그래서 그게 잘 안 타고 안 썩고 부식에 강한 걸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탄소소묘를 한국 카본이 납품을 한다. 특히 어디 하냐면 블레이드 스파캡에 하는 거예요. 스파캡. 블레이드 스파캡이 뭐냐면 블레이드를 지지해주는 뼈대예요. 이 스파캡이 강해야 날개 길이를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수수깡으로 날개 길게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람 한 번 불면 다 부러져버리고 난리 나고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왜 블레이드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될까요? 블레이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바람의 힘을 많이 흡수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블레이드 뒤에 뼈대를 대놓는데 그걸 스파캡이라고 하는데 그 스파캡의 원자재를 바로 한국 카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한국 카본도 매출이 같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핫한 거. 친환경 풍력 에너지로 엮여 있고 무인 항공기로 엮여 있다. 그래서 자회사 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카본이 지금 기본적인 업황도 본행제로 살아날 게 뻔한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풍력하고 무인 항공이 붙어 있다는 거죠. 한국 카본은 사실 다른 풍력발전 관련 주, 해운, 조선주업에 대비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요즘 차트가 올해 초부터 완전히 급상승인데 이 종목은 1월과 대비해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그만큼 못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조선업이 최고 호환기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국 조선해양 차트 보셨죠? 50만 원짜리가 지금 15만 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카본은 역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조선업항에. 저 혼나는 겁니까? 조선업항에 속해 있지만 아까 이런 모멘텀들이 조선업의 사이클을 벗어나게 해줬던 거죠. 지금 얘는 2007년도, 2008년도 고점을 2020년도 말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국 카본은. 그러니까 뭔가 아예 체질이 바뀌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친환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LNG 본행제만 완전히 매출에 엮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주가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짧게 봐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길게 보시죠. 그냥 시점을 차이고 다양하게 제공하시니까 좋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혼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 카본은 엄청 의뢰 질문 많이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다른 조선주나 해운주들 시장 대비 아웃포폼하는데 왜 이 종목을 오히려 언더포폼하는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건 2개월의, 단기적으로 보면 2개월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제일 느린 삼성중공업도 지금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주문을 다시 조선기자재업체에 넣는 기간이 2개월이에요. 시차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2개월만큼 걸리진 않겠으나 조선주가 오른 다음에 한 달 텀을 두고 조선기자재의 수납매가 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조선기자재는 늦지가 않은 거죠. 그럼 조선기자재주들이 한국 카본을 비롯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좀 조정권에 있었던 건가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오늘 그 시간에 있는데 태광이랑 성광밴드는 어제 한 번 올렸습니다. 어제. 드디어. 그런데 올해 연초 대비해봤을 때는 훨씬 주가가 우상향인데요. 그러니까 연초 이쪽으로 딱 좁혀서 보면 되는데 아까 2007년도, 2008년도에 호황기랑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태광이 그때 4만 원을 갔었습니다. 지금 만 원입니다. 태광이. 그러니까 아직 그만큼 훨씬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까지는 없죠. 성광밴드도 4만 원인 거에 지금 9천 원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배값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그 밑에 울산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조선소들이. 조선소들이 있는 공간 전체를 야드라고 부르고요. 거기에서 배를 만드는 그 공간, 방이 있어요. 방. 그 방을 도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도크가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여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관 주인이 방이 맨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료가 10만 원인 거예요. 너무 아니 그럼 놀고 있는 방을 대신료로 5만 원을 받아서라도 손님 받고 싶겠죠. 그래서 혹시나 도크가 비어서 그냥 반값을 해가지고 채워놓은 거 아니야? 저가 수주 아니야? 그러니까 방은 채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득 안 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인을 다 설명을 해주셨고 왜 해운, 조선 그리고 기자재까지 다 오르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동성화인텍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짧게 전략을 얘기했죠. 동성화인텍은 상대적으로 2007년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LNG 본행제에 특화되어 있다. 매출이.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그게 있어요. 지금 LNG선을 한 척을 발주해서 선사한테 넘겨줄 때 우리나라가 프랑스 GTT라는 업체한테 로열티로 100억 원을 내요. 그래서 조선사 영업인율이 3%,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화인텍이 뭐였냐면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적으로 화물창 시스템 솔리더스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선사들이 되게 보수적이어서 프랑스 GTT 화물창 걸 쓰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가서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화물창 솔리더스를 쓴다. 그러면 동성화인텍이 모멘텀이 나와요. 여기서. 그게 있다. 그게 하나 있고. 자회사 모멘텀은 아무래도 한국 화본이 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조선 기자재를 지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회사가 강하게 올랐죠. 그다음에 해운사가 운임지수를 올리면서 땡기고 배가 모자르니까 조선사가 주가가 올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중고선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 다음에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중고선 가격이 오르면 새로운 배가격도 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낮을 거예요. 지금 저가 수준을 했지만 이제는 고가 수준을 할 수가 있고 LNG선은 기본적으로 LNG선이나 LNG 연료 추진선은 기본적으로 배값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선 기자재한테 2, 3개월 내에 순풍이 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조선 기자재는 아직도 늦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 LNG 본행제 업체들, 그리고 아까 세진중공업 같이 같이 껴서 가는 업체들, 엔진 만드는 HSD 엔진 같은 업체들, 이런 것들 순환매가 지금 한 2개월 안에 돌 거기 때문에 HMM과 현대미포조선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그걸 언제 들어가 이걸 할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어떤 태양으로 놓고 태양이 비추는 해바라기를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바라기들이 조선 기자재입니다. 해운주와 조선주의 관심도 워낙 높으셔서 저희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좀 더 시간을 두고. 네, 며칠 더. 알겠습니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또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들어오시는 것 중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지,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양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왜 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 많으신데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시니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